물 마시기 전에 항상 푸는 것 같아요, 저 자리에서. 너무 목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. 쟤는 계속 붙어 다니는구나. 진짜 강아지갑니다. 갈아 드시려고. 맨날 피부 미용 때 먹는 게 있어서. 술 단비 씨는 피부가 엄청 좋으시잖아요. 잠시만요. 역시 술 단비 씨. 더덕? 더덕 주스를 지금 마시거든요. 더덕 주스요? 네. 꿀 많이 들어갔네. 이렇게 먹은 지 얼마나 드셨어요? 1년 넘게 먹었어요. 맛없지 않아요? 완전 맛있어. 이거는 저의 꿀팁인데. 피부 톤이 한층 밝아지더라고요. 근데 한 3, 4개월 먹고 한 1, 2개월 쉬어주고. 그리고 다시 3, 4개월 먹고 이런 식으로. 나도 해 먹어봐야겠다. 맛있어, 맛있어. 이거는 뭉크 될 거야, 뭉크. 뭉크야, 밥 먹자. 뭉크. 드디어 보나요, 뭉크? 아, 귀엽다. 엄청 짧아. 밥 먹자 그러면 바로 달려와요. 아이, 귀여워. 아, 끼내때마다 챙겨주시네. 자율 급식은 안 하고. 네네. 너무 잘 먹는다. 저기 끝이에요?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습니다. 되게 건강하다. 도덕이 약간 좀 포만감이 들 것 같은데. 완전 포만감이 있어요. 도덕. 다 안 갈렸어.